007 대작전 007 대작전 뭐 어디 있다는 거야? 태연 태연 뭐야 뭐야 참 참 참 빠이빠이 찌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 오라는데요 와 진영 아 아 이게 아이고 이게 뭐야 야 그냥 빨리 지미야 갚아 지미야 갚으라고 참 참 참 야 너 왜 이렇게 좋아? 상위 거는 제이오 그리고 아예 파트 대수의 차이는 6개 6개 아예 이 사람들 야 제이오 야 제이오 진짜 사자 맞습니다 얘들아 다들 연기가 많이 늘었네 바로 뒤큡합니다 야 카메라 같이 가 카메라 같이 가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무대 풀어 가면 뭐 뭐가 됩니까? 네? 저빈샤 저빈샤 이리 오세요 나의 무대 왜 요거 두고 가지? 어? 저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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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두고 가지? 저빈샤 이거 왜 자 이렇게 하자 여기로 가야지 너 찾았다 빨리 많이 찾아야 되는데 노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만 찾으면 돼 노란색 노란색 아 눈이 넘친다 아까 보니까 소화기만 찾아도 본전하는 거 같던데 아니 아니야 지금 지금 이건 바보 짓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뺏기고 갈 거야 아 아 찾았어? 네 찾고 있어요 자 다들 노부들 하시다 어? 진영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세요 네? 잠깐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 했죠 안 얻어 진잠 밑이 어둡다 했소 안 얻어 없구만 진잠 밑은 밝았다 아 이거 꺼내기 힘들게 해蔻어 진영 진영 아이고 벌써 몇 개를 주신 거야 이형 벌써 세 개나 찾았지 이형 내가 궁금한 몇 개야 지금 이형 복덩이네 아 이 세 다른 카드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무조건 노란색 카드 노란 카드만 찾으면 돼 스타 카드 스타 카드 스타 카드만 찾자 와 안 보여 안 보여 당황하면 돼 당황 안 돼 벌써부터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정훈 씨 많이 찾았어요? 아니 난 오로지 스타 카드만 찾겠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진짜 진짜 없다고? 100개를 뿌렸다는데 100개를 뿌렸다는데 진짜 없는데 빠른 선택을 한다 내려가 버렸다 내려가 버렸다 시작부터 내장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치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고 아버님한테 눈앞에 있다 저거 눈앞에 있어요 제가 겁나 많이 찾았습니다 몇 장 찾았는지 모르겠다 기뻐 기뻐 오케이 게임 샀어요 그렇지 오케이 찾았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카드들이 많죠 자 갑시다 네 참 참 참 할게요 오케이 아 이거 카드를 많이 소지하지 말까? 아껴둘까? 네 190산만 하자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류하겠습니다. 오케이, 몇 개를 찾으셨나? 어허, 많이 찾으셨나 봐. 아, 진짜 안 보여. 카드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 무슨 일이야? 이 무슨 일이야? 잘한다! 잘한다! 그럼 언제쯤이면 결칙을 안 하게 될까? 아이 거, 아이 거. 나 어떡해. 이거 무슨 일이야. 저기 있다. 땡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있을지 않을까? 여기 진짜 이 스태프분들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봐봐, 여기 있는데 여기 와,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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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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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튼, 야, 이 바닥이 또 숨길 생각을 하냐 와, 대박이다 우와 오우, 서름 돋아 어 하나, 심지어 하나 못 찾았어 우와, 그게 또 대박이야 와, 여기 하 înt not here 나 한 장 찾았어, 한 장 예에이 아아 아, 스타 카드 어딨냐 나, 너, 너, 노란 색깔 카드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노란색깔 카드 지금 찾는 사람 있어요? 노란색깔 카드만 찾아온다 20만원 여기도 싹 누가 훑었네 훑었어 훑었어 나 하나 찾았다 이쪽 내 거다 이쪽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진짜 없다고? 너무 서운한데? 태형 씨 많이 찾았어요? 찾고 있습니다 아 왜 나랑 동선 겹쳐 얘들아 남준이 형 1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넌 재후비랑 같이 살고 그렇게 모르냐 재후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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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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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카드? 별 카드가 이런 거죠 나 이걸 일부러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3번째 카드 3번째 카드 카드가 없어 아 저 형 이거 미점한데 야 끝나고 작업해야 되거든요 작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이 체력으로 이거 좀 째주실래요? 야 여기다 숨겨놓냐 진짜 이게 잘 훑어야 돼 띠용 띠용 2번째 카드 여기도 애들이 잘 안 봤네 게임에는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띌 수 있을까? 1번째 카드 1번째 카드 2번째 카드 2번째 카드 2번째 카드 2번째 카드 2번째 카드 3번째 카드 3번째 카드 3번째 카드 3번째 카드 3번째 카드 아 제발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사용할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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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왜 이러세요 130번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19번 나이스 130번 쌍디귿 기역 쌍디귿 띠귿 띠귿 기역 네 와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쌍디귿 기역이 떡국 자 도전 빨리 다 여기 숨으세요 다 여기 숨으세요 자 쉿 어 쉿 어 쉿 하아 가세요 가겠습니다 자 컨디션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그 지그 돌진 어 잠깐만 가위바위보 묵 묵 묵 찌 아 아니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마세요 네 묵 찌 묵 찌 빠 찌 찌 빠 빠 빠 찌 어 좋은데 묵 멋있어 아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카드 한 장 찾아가서 뭐 한 장이야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형 어디서 창고 수고하셨습니다 하 하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이 또 게임하러 간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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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닭을 찾아야 돼 하 자 감사만이 찾았거든요 하 자 이거 다 쓰겠습니다 후 자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보죠 우리 흰자옥 기계 맞겠습니다 네 피읍 이응 파업 빠 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묵제 폭포기 하고 있었는데 참참참 이거 솔직히 어떤 걸 해도 제가 이겼어요 네 인정 와 진짜 논리도 반박할 수 없었지 까막 묵 빠 빠 오케이 오세요 참참참 오케이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 겁니다 네 안 흥 팥 찐빵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거 골랐어요 이거 안 흥 팥 찐빵 안 흥 좋다 내 목표는 하나 들어간 색깔 카드를 찾는 것이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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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없나? 피칭 안 놔도 없나? 왜 안 보이지? 이대로 많이 모아놓고 못 쓰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안 놀고 잘 마시자 잘 마시자 자 홍민정 게임입니다 네 홍민정 게임 표어 참 참 참 홍합 왕밤 홍합 왕밤밤 홍합 왕밤밤 홍합 왕밤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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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씨를 찾았어 닭씨가 나랑 잘 맞아왔네 가위바위보 찌 찌 목 아 저러 가세요 못 이기겠다 족밥 게임 할게요 가위바위보 포 말하지 않아 나도 알아 아 아 아 아 아 참 참 참 오케이 표고 고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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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코의 수도는? 최코의 수도는? 아 최코의 수도 체리?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 이걸로 하셔야 하는거죠 가위바위보 빡 빡 카메라가 솔직히 안되어있네요 여기는? 저기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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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카드가 카드가 있으니까 왜 여기 동그루니 카메라가 여기 있지? 아 여기 없다고? 여기 동그루니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위치가 카드의 위치는 전혀 열기입니다 나눔 게임시간은 10분 나눔 게임시간은 10분 10분입니다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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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게임하기 잘했다 선생님 한판 하시죠 나도 한 번씩 게임 해볼까? 네 금리자로 게임하겠습니다 네 ㄱㅇ ㄱㅇ이요? 코야 하면 안 받아줄 거죠 쿠이! 코야 솔직히 안 돼요? 코야 있잖아요 명사로 틀렸어요? 쿠이 한 번 보세요 쿠이 이럴 수도 있는데 알았어요? 틀렸어? 야 ㄱㅇ 나왔는데 코야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쿠이라고 해서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긴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재후비 있어 재후비 변수래요 노란색깔 카드 숨어서야 돼 숨어서 은표 카드를 일단 8번을 쓸게요 0입니다 16번 2개 2개 그리고 이거 빨리 102번 네 좀 조용히 얘기해주세요 그냥 말고 참 참 참 개샬 삭스핀 개샬 삭스핀 개샬 삭스핀 개샬 삭스핀 개샬 삭스핀 왜? 개샬 진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부리기 여유부리기 해서 스트레칭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이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이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이 빨리 끝나라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중간 점검 모두 중간 점검 안 돼 10분 남았다 왜 중간 점검 난 나입니다 나는 내 점수로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중간 점검이 있어? 꼬바 게임 끝났어 아 그래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런 반응은 나도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네 뭐야 그러니까 어? 잘못 왔다고? 뭐야 잘못하면 뭐야 야 아 기분 나쁘게 노란색이나 은색 카드 이런 데 숨겨놨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아무래도 승리는 뭐 제 것인 것 같네요 어 그럼 이만 오 저 그 게임 진행자님 야 여기 뭐야 야 겨우 세상 형 겨우 두장 나 참 자 게임 흥민정은 게임입니다 흥민정은 쌍 비읍 디귿 뭐라고요? 쌍 비읍 디귿? 호득 오 어머 신난다 지금 나 이거까지 못 받으면서 참 참 참 참 게임입니다 참 참 참 참 참 감사합니다 태양아 이겨라 네 제가 세 장만 했을 리가 없는데 수도 게임입니다 아 그냥 아 자꾸 진짜 왜 게임하는 사람이 없어 게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범벅꽃놀이 아니 게임 범벅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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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발바이뿍 아이 무게무게무게무게여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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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게임하겠어 아이씨 피지에 수도는? 피지에 수도는? 참참참 땡 짝바를 되게 좋아하시네 친구들 오기 전에 셀카나 좀 찍고 있을까? 또 우리 아미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왜 지민이 뭐해 여기서? 지민이 뭐해? 포기했어? 네 게임 끝났잖아요 형 뭐해요? 게임 안 끝났어 어차피 우승은 박지민 내가 닭... 내가 닭 씨를 얼마나 졌는데 내가 얼마나 졌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방송이었다 미친빈입니다 여보 무게무게무 오케이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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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8층 에스컬레이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잖아 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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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왜와봐 왜와봐 아 됐어 아니야 재호 야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야 후회해 형 아 재호 진짜 후회한다 진짜 맛있어 재호 형아 빨간 별 찾았니? 네? 빨간 별 찾았니? 아 근데 솔직히 난 필요 없어 형이 100% 1등이야 형이 나눠줄게 네? 나 13개야 진짜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나랑 반띠 하자 재호 형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재호 들어봐 우리 둘 밖에 없지? 응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있다고? 맛있어 너 혹시 쓰면 너 꼴등 아니잖아 너 꼴등 아니지 너 많이 먹었지 하트 꼴등은 아니네 그래 그럼 나한테 먹어 내가 내가 정확히 다 나눠줄게 다 걸고 조금만 고민해볼게요 어 내가 형한테 하트 다 주라고? 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우울을 꼴찌 가는 걸로 하면 돼 아니 저거 뭔 말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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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게임 안 해도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도 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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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게 8층 에스컬레이드 근처 빨간 별을 찾아서 우리가 역전하자 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나 게임 했거든요 응 4번 맞았다 4번 4번 4개 다 맞았다고? 아니 나 아까 호랭이 씨 만나서 6판 다 졌어 다 쓰고 다 쓰고 4판 맞았다고 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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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왜요? 빨간 별 찾았어?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반팅하는 게 어때? 형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 별 카드 빨간 별 카드 있는 점 보여줘야지 어때? 돈 반 잠시만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럼 하트가 빵게인 사람이 이는 걸로 내가 룰을 바꾸는 거야 자 아 재우 씨 1등이다 배포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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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무게빠 빠이빠이 찌 찌찌 무 무게무게 찌 묵목 찌 묵목 찌 찌찌 무 무 무 무 오케이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오케이 가자 어?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줘 빨리 줘 잠깐만 이거 바꾸고 줘야지 아 재이 형 아 재이 형 자 가자 뭐 끝났어? 자 끝났어 끝났어 끝났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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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재이 형 자 게임 끝났어요 자 게임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카메라로 나와서 이 모양으로 가짜 누가 1등일 것 같은데 나 나 나 나 나부터 갈게요 호비 형이 마지막에 막판 스페스를 달리고 있었는데 와 이름만 봐도 제이 형 그니까 광대가 광대가 제이 형 제이 형 와 어디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이런 게임 보통 누가 1등하지? 전혀 가면 전혀 가면 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내 봤을 때 RM이야 와 얘 진짜 영위하다 똑똑하네 와 진짜 안 보이네 왜 이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우승은 제이 형 아이가 어차피 승은 제이 형 약간 여섯 개였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닥시를 찾아서 떠났어야 했는데 닥시가 안 보이더라고 쟤 왜 가린 거야? 야 하니 터졌나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각자 생각은 얘기해? 근데 이제 결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이홉이네 제이홉이 1위를 하면은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 모르는 척하고 안 했네 나 급했어 나는 진짜 급했다니까 여러분 형 솔직히 여유롭죠 저도 막판에 썼어요 카드 게임만 일단 저랑 호미가 의심받으니까 저 이제 딱 두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네 장은 저였어요 제이홉이 여섯 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나 다 썼어요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트윙이 계속 졌어 형 형도 한번 얘기하시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여섯 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아 고조요? 고조요? 바로 찰로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여섯 장이라고 여섯 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섯 장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쓰죠? 그럼 남준이 거 몇 장이래요? 아홉 장 남준이네 나 여섯 장이네 여섯 장이라고요? 저 여섯 장이 깜짝 놀랐어 나 아무 말 안 할게 왜냐면 내가 아까 내가 네 장 얘기했을 때도 아까 안 먹혔죠? 아까 말 안 먹혔죠? 아니 근데 진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말이 안 돼 내가 얘 얻는 거 두 장을 봤는데 아 그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내가 게임 이기는 걸 봤어 빡빡 찌! 찌 찌! 무! 무 무 무! 자 여러분 세 번 속으실 겁니까? 재우 씨한테 세 번 속으실 겁니까? 3번은 안 되지 지금 두 번 속았어요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근데 저희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 쓰는 일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태형이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의심해 봐야 돼요 아까 지는 걸 많이 봤어요 다 잃었다고 하겠죠 다 잃어가지고 저 진짜 거기에 웃음받아 다 됐어요 지금 여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당신이 해온 행보를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 아니면 얘예요 잠깐만 이거 1등을 2등 발칵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발칵대는 게 뭡니까? 발칵대는 게 뭡니까? 발칵대는 거잖아요 발칵대는 거잖아요 1위가 1위가 1위를 알게 되면 팔칵 합친 뭐 파일칵 발칵입니까? 자 여기서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지금 솔직히 나 4개 나 6개야 저도 6개 나도 6개야 저 9개인데 앞으로 9개보다 많아야 돼 난 올 때 다 오픈했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진저도 없어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네 바로 사용하자 일단 투표를 합시다 자 각자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이거 모른다 모른다 이건 자 이건 투표 정국 1표 정국 1표 정국 1표 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래 와 저라 보여 끝까지 아래 와 진짜 이렇게 가냐? 남준아 형은 재협 썼다 재협 재협 형 1표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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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진영이 호비 형 다 썼네 아래 와 이건 틀렸어 못 가득 안해 와 아래 명이 더럽다 너 몇 장인 남자 저 13장이야 저 13장이야 와 와 와 이런다니까요 와 와 9장이라며 형 거짓말 안 돼요 그건 뭐라 했어요 나쁜 사람은 나 아까는 진짜 4장이었어 근데 내가 봐봐 재협이 100% 나무가 넌다 형 자 들어보세요 확실합니다 그래 아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너 진짜 거짓말 잘 친다 허비 형 허비 형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소름 돋는다 진짜 내가 진짜 소름 돋는다 봐봐 진영 설마 왜 왜 왜 왜 나야 재협 야 말해 본다 11장 와 이 형 진짜 11장이라면서요 와 재협 야 이상했구나 아니 6장이라네 11장밖에 안 돼요? 형 은근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자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인태 형 봐라 나 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크게 돼 봐 봐봐 표정 봐 자 인태 쪽에 크게 돼 있다 진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슈가 10장 10장 야 진짜 야 야 왜 왜 왜 형 그냥 연기하자 일단 스카이팅 봐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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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1등 태형이다 자 정국 봐라 1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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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야 와 진짜 역시 연막 작전이었어 야 야 우산 참 참 참 한 점 . 어 뭐 number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여러분! 소름 돋는다. 16장? 지민.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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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와 대박. 진짜? 잠깐만 잠깐만. 18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잠깐만 잠깐만. 1등들. 아 까지.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 오늘의 반전은? 진영 아니야 진영. 설마. 설마. 설마 진짜? 21. 와 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작두. 할퍼. 찌찌찌. 빨리 빨리 봐. 찬찬찬. 검정농소. 팽. 길이. 아 많이 땄다. 17개. 와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나 너무 기뻐가지고. 아 다 낚았다 했는데. 야 나 뒤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근데 형은 나 보면서 얼마나 웃겼어? 자 일단 봐줍시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대답하다. 야 진짜. 상처는 이 주말이. 자 이번 달방은 진짜. 나는 너네들한테. 야 꼭 본다. 아주 무서움을 느꼈다. 많지 않아요. 다들 내 머리 꼭대기에 있네. 야. 난 내가 모르겠지 알고 싶어. 다들 지금 달려나방에서 몇 십 번 해보셔지만. 다들 머리 꼭꼭 웃음을 만들었어. 꼭꼭 웃음을 만들었어. 야 그리고 다들 연기가. 우리 진영. 한마디 해주시죠 형. 진영 마지막으로. 엔진 엔진. 와 진영 대단하다. 자 엔진 마지막. 정말 모두가. 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석진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이 007 게임. 네. 저희 팀워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상품을 주는. 달려라 방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힘입사 달려라. 방탄. 서울을 돕는다 이번에. 와 좋다.